안녕하세요. 주목이 리포트 박명석입니다. 오늘은 위즈윅 스튜디오 인수를 결정한 컴투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컴투스의 이번 위즈윅 스튜디오 인수와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게임주로 알려져 있는 컴투스가 이제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활발한 투자를 통해서 탈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컴투스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위즈윅 인수로 종합 콘텐츠 기업 겨냥입니다. 컴투스는 아시다시피 서머너즈워라는 게임 IP를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게임 산업에 대한 성장 정체 우려 그리고 신장 모멘텀의 부재로 인해서 주가가 한 4개월여 사실 올해 들어서 거의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는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고민해왔고 중소형 게임사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탈게임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위즈윅 스튜디오의 지분 추가 취득을 통해서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시장의 재평가를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는 지난 25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지분 26.4%를 1600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컴투스의 위즈윅 스튜디오 지분율은 기존의 11.71%에서 38.11%까지 증가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3분기 내로 지분 취득이 마무리가 된다면 컴투스는 위즈윅 스튜디오를 앞서 말씀드렸던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보시다시피 미디어켄, 엠스토리오브, 정글 스튜디오, 와이난 미디어와 같은 방송 콘텐츠 기업들에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K-뱅크까지 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 그러니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기업들과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조금 더 위즈윅 스튜디오의 인수를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위즈윅 스튜디오가 모든 투자회사들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인수로 인해서 컴투스는 VFX 그리고 AR, VR 또 메타버스 기술까지 확보를 하면서 콘텐츠 산업과의 접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기반 기술을 대거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향후 메타버스와 게임을 결합한 메타버스 게임 개발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즈윅 스튜디오가 보유하고 있는 제작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컴투스의 게임 IP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컴투스는 메타버스 라인업을 갖춘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는 위즈윅 스튜디오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 위즈윅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게 돼도 5천억 원 수준의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적인 M&A 전략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20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방송 채널 사업자인 미디어 캔에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47억 원을 투자한 웹툰, 웹소설 전문 업체인 엠스토리 허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투스가 갖고 있는 게임 IP를 웹툰화하거나 혹은 이제 영상 콘텐츠로 2차 가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이 점점 닦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콘텐츠의 방송, 유통 이런 쪽으로 미디어 캔 채널과 연계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누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증권에서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컴투스의 주가가 조금 더 재평가, 리레이팅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의 주가는 현재 적극적인 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봤고요. 최근에 신작 성과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서머너즈 워로 인한 견조한 본업 성장으로 인해서 캐시 카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 웹툰, 드라마 같은 다양한 고성장 산업에 대해서 M&A 또 지분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재평가가 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위즈웨익 스튜디오의 지분 추가 취득 계약이 단기간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아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주목이 리포트 오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익 스튜디오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컴투스, 이제 위즈웨익 스튜디오를 종속회사로 포함시킬 수 있는 최대 주주에 등극을 하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VFX, AR, VR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M&A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신산업, 그러니까 게임을 넘어선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 거듭나는 컴투스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 주가는 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목이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